올 연말 쇼핑 시즌 소매업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유예된 것이 원인입니다. 전국 소매업은 올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인 3.8%를 넘어설 것이며 온라인 매출은 11%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15%가 책정됐지만 2,500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일이 유예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 의전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일을 12월 15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연합은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준하는 할인율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